엄마는 형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궁금해? 엄마는 절대 안 알려주시는 거고? 그냥 크면 알려준대. 꼼꼼하다. 여기 색칠도 해놨어. 근데 꼭 만나야겠냐? 잘 살고 있는 거 같은데. 너 우리 가족 아니잖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. 그래도 나도 가족인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. 너 형 만나면 하고 싶은 거 얘기야? 그냥 얘기? 그리고 나 교복 입은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. 아 맞네. 나도 교복 입은 모습 처음 쓰겠다. 내가 어떡하려냐?